나의 배달은 오늘로 한 여자의 남편이 됩니다. 당신을 통해 진정, 위대한 사랑을 몸으로 느꼈습니다. 누나가 아침밥을 안 차려줘도 언제나 사랑하겠습니다. 누나가 코 골고 자면 그 소리를 자장가서 한번 듣고 누나 방귀를 향기라 생각하며 영원히 누나를 사랑하겠습니다. 사랑해요 누나. 울긴 왜 울어. 뚝! 뚝! 나 최정민은 오늘로 한 남자의 아내가 됩니다. 당신이 배나온 아저씨가 되어도 내일 당신 발장을 끼고 다니고 당신이 리역할을 끌면 뒤에서 밀어주는 든든한 아내가 되겠습니다. 사랑해요 누나. 사랑해요 누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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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. 아. 아. 이렇게. rique YOUNG 네먼이 참 찍습니다. 하나 둘 셋. 사랑할게. 흠 vict. 나. KBS